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아니 자네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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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폭 벽돌 대학살 이건 대학살 1 2 이격돌 대학살트 라가블린전에서 모순 가방 몸박 기사회생 정도는 있어야 벽돌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 고촉이 나오면 쓰지도 못하잖아 세벌 방 에이 이거 고촉이 나오고 사망각인데 뒤 잊어본다 누르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너무 누르고 싶다 당신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라가블린 나와야 자그마한 희망이 있는데 오 불격 말고 다 데미지 쓰레기잖아 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두지 딱치네 말이 두서 꼴받네 아 고맙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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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플렉 점토 나 참 이건 이겼네 걔 흐점이잖아 내가 참호 딸깍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앗 버슨 히히 딸깍 엑사십 딸깍 260 딸깍 438 아 딸깍 438 겨우 그카즈팀으로 가미 아 벽돌 좀 쓰자 뭐 서로 게임 들을 겨네 펴플레 하자 나가 아 아 아 까지 그레기 근데 되게 쓰레기 그만들하고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이긴 지면 그만이야 멈출거 제물 나오고 파도라나와야 절힘 초커 아 인공물드 와 강화된 불격 손님 아 이거 타격 지워야 되는데 손 못사겠다 라고 할 때 살걸 사격 지워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살걸 라고 할 때 살걸 라고 할 때 살걸 사격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살걸 지옥불 뽑아서 다 지우면 되지 쌍참호 얼눈? 어포 징끈? 아니 나 제거 더할래 1타지 엘리트 지금 절대 안되고 그냥 목숨만 무지해야 된다 핵트2에선 엘리트를 찾아가지 않으면 엘리트가 마중 나온다 다시 죽을 수 없을 때 이번 날ssa 어 schöne 저 조금 이제 포켓몬 마스터는 그래도 잡기 쉽잖아 위압 초커 위압 위압 더 월 고기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고기 정도면 좋은 유물이니까 으응 겁쟁이 할꺼야 되겠냐고 이것도 위험하네 비전2가 제일 위험할 것 같다 차라리 보스를 더 잘 잡지게 보다 백 부장님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연장 재물도 빨리 나 급함 이겼네 이겼네 너무 쉽고 몸박없는 몸박댁 근데 이 덱에서 몸박 나오면 걸러야되나 걸러야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콜라 좀 더Corps 주사 쪼 초커 아니었으면 사락도 생각해봤겠다 근데 초커임 아 지금 룸피 나오는건 차원이 다르지 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꿀이지 엘리트 안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우 큰일 날 뻔 룸피 나왔으니까 몸박인가? 아닌 것 같은데 대협장치? 시렁 아닌가? 그래도 대협장치? 잉크병? 314골드 달래 미쳤나봐 와 벽돌 와 벽돌 무수한 벽돌의 호성 무수한 벽돌의 호성 무수한 벽돌의 호성 무수한 벽돌의 호성 벌힘 개잘피하네 진짜 깍친다 무빙개고수 꿀드 fees Braving versucht Other voices Prosecut 3 л 와 와 너 왜약해 나 짜는 것들 아 벽돌 좀 치워봐 벽돌 좀 치워보라니까 바다 보상으로 벽돌 주네 은성인식겜 아 아 아 아 아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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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휴 오오오오오오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절대 적인 힘 불조약으로 불조약 되고 싶다 사격말고 벽돌이나 죽을걸 조금 소멍 Bobby 누구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취약에 걸린다. 취약입니다만 존중해 주시오. 취약에 걸린다. 까카야 그렇게 하지마 근데 참호프나 공허프나 딜 똑같네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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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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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탈바꿈 쓰면 되지. 아, 실수. 지옥불이다. 나와도 혈류 나오냐. 아, 실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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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염장벽이다. 개꿀. 딜은 화염자격이 하는데요. 어 지옥불이다. 이기긴 했네.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증명됨.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 아마도 몸박이 이렇게 쓸모없습니다.